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뜻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뜻뉴스요. 2만여 명의 노동자가 정부로부터 국내 여행 경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행 경비? 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휴가비 주겠다 이런 건데요. 그래요? 네. 한국관광공사와 문체부가 지난 3월 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고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된 기업에 중기업 200여 곳 이상 그리고 소기업은 400곳 이상 소상공인은 1200개 기업 이상이 포함돼 총 1만 9956명이 포함됐습니다. 네.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민 모두가 쉼표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건데요. 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조성하고 또 중저소득층 근로자 가족이 함께 여행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네. 이게 기획은 박근혜 정부에서 됐어요. 아, 지난 정부에서? 네. 하지만 당시에는 복지 포퓰리즘 등의 비난에 시달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네. 네. 이분들께는 총 4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몰에서 국내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정부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점은 국회 공전 사태가 거듭되면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관광공사 문체부가 처음에 한 3만 개 정도의 기업 기준으로 선정을 해놨다가 다시 무작위 추첨을 해서 2만 개, 2만여 명 정도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줄인 겁니다. 줄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공사 관계자는 올해 참여 신청 규모가 10만 명을 넘었던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휴가비, 돈 문제도 돈 문제지만 이런 사업들이 확장되면 아예 휴가도 안 보내는, 휴가를 못 가는 그런 작은 영세업체들. 그런데 기업 문화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노동자가 20, 사업주가 10, 정부가 10 이렇게 함께 노력해서 휴가 가는 문화를 만들자는 거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취지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번에 뽑히신 분들은 축하드려야 되겠고.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지체장애 4급 장애인 A 씨가 길가에 서 있던 자동차 두 대에서 일제의 경적이 빵빵하고 아주 크게 울리자 운전자들에게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운전자들이 목검을 들고 해당 장애인을 폭행했습니다. 아이고. 이 장애인은 다리가 불편해서 달아날 수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새벽 5시께 귀가했으나 이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런, 저런. 사망 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목검에 의한 타격이 치명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며 오늘 새벽 서울에서는 한 20대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탄 뒤 구토를 했다고 해요. 이에 택시기사가 변상을 요구하자 격분해서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라는 점입니다. 정말 이럴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정말 그러네요. 누리꾼들은 장애인 폭행치사와 택시기사 폭행치상 등 모두 음주 범죄라며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 그저 운이 나빴다고 하기엔 이런 아쉬운 댓글부터 경적을 크게 울리거나 택시 안에서 구토하는 것 등 모두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폭력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폭력이 만연한 우리 사회 참. 그리고 정부가 비닐봉투 사용 앞으로 10월인가부터 전면 금지한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내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관련된 오늘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깊다는 마리아나 제도 인근에 수십만 미터 심해에서 비닐봉투 쓰레기가 발견됐습니다. 이야. 거기까지? 네. 지금까지 발견된 해양 쓰레기 중에 가장 깊은 곳에서 찾은 거라고 하는데요. 이를 발견한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 연구진은 버려진 지 3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전 세계에서 해양 오염을 연구하는 단체와 전문 다이버가 심해 탐사기 및 무선 탐지기를 이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했다고 하는데 이 발견된 쓰레기 잔해 3천 개 이상 중 33% 이상이 대형 플라스틱 쓰레기였고요. 89%는 일회용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 잘 썩지도 않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만 미터 수십 만 미터 심해까지 파괴한 거 아닙니까? 네. 사람에 의해서 생태계 자체가 그야말로 혼돈 카오스가 된 건데요. 댓글을 보면 인간이 살아있는 것은 자연이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재난 영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 이런 사유가 담긴 것부터 낚시해보면 안다. 생활 쓰레기가 바닷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래요. 또 미세먼지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던데 같은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5월 17일에 서울환경영화제가 개막되는데요. 이렇게 미세먼지, 대기오염, 미세 플라스틱 등 전 세계 환경 이슈를 소재로 한 비포더 블러드 그리고 플라스틱 바다, 플라스틱 차이나 등이 상영됩니다. 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이거 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루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